안녕하세요. 큐티파이스입니다. 아 귀여워. 안녕. 아 우리 인천에 귀염미들 왔어요. 힙합과 락힌과 팝핀이 가미된 댄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댄스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큐티파이스입니다. 네. 아 큐티파이스. 너무 예뻐요. 전부 다들.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인가요? 아니요. 그럼요. 다 따로. 다 다른 학교. 네.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? 춤이 좋아서요. 같이 연습하다가 만났어요. 와 무슨 춤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. 여기 잠깐 보면 박할린 감독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써있는데 누구예요? 좋아요. 제 아버지도 미국인이시고요. 그리고 엄마님도 한국이시거든요. 그리고 제 꿈이 뮤지컬 배우 되는 거라서 박할린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. 엄마와 아버지의 나라가 뒤바뀌기는 했지만은 좋습니다. 그래요. 열심히 해서 무대에서 나중에 또 박할린 감독님이라 꼭 만나기를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친구들 공연 보여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